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매력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려운 데를 샥 긁어주는 느낌 뭐가 힘든지를 바로 파악해 뭘 원하는지를 바로 이해해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짐작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다 이해해 다 미리 얘기하네 그 때 제 타이밍에 탁탁 이렇게 줘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안 사랑할 수가 있어 기가 막힌데 오빠, 어떻게 알았어? 그래, 내가 이런 걸 좋아하잖아 오빠, 되게 멋있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끌려하는지 다 알아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이걸 현대심리학에서는 또는 발달 다루는 교육학에서는 이걸 보통 상호진흥이라고 해서 대인관계를 하는 데서 아주 결정적인 능력, 이게 매력으로 직결이 되는 그래서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 판타지 때문에 이쁘니까 이쁜 짓을 잘할지 않을까?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사랑스러운 뭔가를 잘하지 않을까? 나는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뻐, 끝이야 사랑스러워 보여, 그게 끝이야 그럼 뭐 어쩌라고 얼굴을 뜯어먹을 거야 뭐 어떨 거야 치즈 발라서 먹을 거야 식인종도 아니고 그런 센스가 꽝인데 그런데 그런 센스는 그런 센스는 그런 식의 자기 자폐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그런데 원래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자폐증이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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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이거 몇 개야 못 알아듣고 이건 진짜 바보지만 여러분도 얘기할 때 이거 뭐라면 다 알아듣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컵이잖아요 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강의하고 있잖아요 다 아시겠죠? 자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짓만 하려 하면 자폐가 된다고 알코올 자폐 술만 먹으면 술 계속 술, 술, 술 자기가 무슨 부정적인 감정 배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말 중독이다 그러면 말, 말, 말 재밌는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친구하거나 만약에 어떤 분을 만나서 연애를 한다면 연애를 하면서 뭔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51%는 뭐냐면 51%는 뭐냐면 그걸 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적 사고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그걸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맛집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먹고 원하는 데이트를 하고 오늘 내가 원하는 오늘 스트레스 푸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을 주고 이렇게 남자친구 봤다가 봤다가 친구 봤다가 고개 숙이니까 계속 놓치게 되잖아요. 상황 파악을 못하게 되잖아요. 상황 파악을 그러니까 오늘 남자친구가 기분이 좋은지 내 친구가 뭘 원하는지 이게 지금 왜 나한테 저러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친구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야? 기분이 별로면 우리 맛집 갈까?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게 아닐까 남자들도 생물학적으로 이런 자폐현상들을 겪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그 어떤 단어도 세 단계 안에 전부 다 야한 거울로 연절이 있죠 여자친구가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 쉬러 갈까?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몸이 안 좋다니까. 그래. 아, 진짜 막 위로 좀 받고 싶고 누워서 좀 쉬고 싶고. 누워서 쉬어? 그럼 쉬러 갈까? 또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얘기한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머리도 아프고. 어깨에서 좀 기대하시고 어깨에 기대? 쉬러 갈까? 또 얘기하면 이건 또라이잖아. 바로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갇혀 있기 때문에 뭘 얘기하면 쉬러 갈까? 뭐 쉬러 갈까?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런 관점이 잘 깨지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잘 깨지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알코우 중독, 부정적 말의 중독, 부정적 관심의 중독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폐적인 현상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라든가 상의 흐름을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기능적으로 애처 안 되면 말 그대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지적 장애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지적 장애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능적 장애라기보다는 기능적 부분에 현상적인 장애 현상을 일으키는 욕망적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쨌든 교사님, 제가 다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모자란 거나 센스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술술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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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관심, 야한 거, 야한 거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정보라든가 돌아온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자폐가 별겁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뭔가 올바른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로 못 가지면 그게 자폐니까 대인관계랑 기본적으로 서로 상호되는 부분인데 자폐적인 부분이 일어나니까 제가 대인관계가 안 된 거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바꿔나가야 됐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근데 그럼 저 이제 술 안 먹으면 뭐하고 살죠?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술 없인 살아본 적이 없고요. 술을 안 먹어 보고 제가 절주를 해 본 적도 있는데요. 그것도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안 행복해요. 술을 못 먹는 적, 끊을 수 없는 건 아니었는데 끊어 봤어요. 끊어 봤는데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누구 보고 친구 붙잡고 밤새 떠들고 남자친구 붙잡고 투덜투덜거리고 이런 엄마 욕하고 이런 거를 안 해 봤는데요. 안 할 수도 있더라고요. 하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서 결국은 안 행복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은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받는 게 전 되게 좋은데 누가 저말대로 해 주고 저만 잘해 주고 저만 바라봐 주고 칭찬해 주고 내 말에 다 맞다고 해 주고 그런 게 없는데 모임 가서 앉아 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한테만 관심 안 보여주고 나 안 챙겨주고 이런 데서 가서 어울리기도 하고 거기서 친구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동료로서 생활도 해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럽게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해하시죠. 이 욕망 부분을 제대로 손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면 알아도 못한다. 알아도 안 한다. 그러니까 점점 더 안 하게 돼서 당연히 익숙해지면 대인관계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공감하는 그런 대인관계를 그냥 2, 3년 정도 쭉 하시면 적당히 평균 이상으로 대인관계를 잘 하시게 돼요. 뭐 영어 잘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 있으면 그냥 어학연수 한 2, 3년 정도 가서 외국인들하고 한국인들이 아닌 외국인들하고 영어로 쭉 이렇게 대화하며 살면 아니 얼추 일상적인 대화하는 정도는 기본적인 스피킹이 되잖아요. 히어링도 되고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쉽죠? 대인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냥 온전히 공감 소통하면서 누군가하고 2, 3년 정도 관계를 맺으면 대인관계 센스가 더듬이 잘라졌던 게 다시 막 자라고 세순이 돋고 장착이 되고 안테나 올라가고 위성 접시 안테나 막 생기고 그때부터 뭐 이런 센스도 생기고 매력도 생기고 다 생겨요. 어렸을 때 관심 못 받은 것도 애착 이런 기타 등등 하는데 우린 과거에 많이 영향을 주진 않아요. 우린 지금 현재를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기능적으로 완전히 제한돈 정도였으면 애초부터 여기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당신의 욕망이 제대로 방향을 자리를 잡아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2, 3년 정도 맺으면 2, 3년 동안 겪은 충분한 경험과 자기 피드백과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대인관계적 센스, 매력, 능력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원래 우리 안의 기능은 조금만 2, 3년 동안만 그렇게 해주면 다시 잘 달아맞고 원석인 상태로 순수한 원래 기능적 신체적인 부분들은 이 안에 있는데 그게 개발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우리가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망 쉽게 얘기해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건 그걸 해야 되겠고 하고 싶고 그게 재밌고 다른 걸 하라는 거 이런 대인관계 좀 전에 올바로 소통하는 자폐적인 관계가 아니라 올바로 소통하라는 관계를 얘기하면 옳은 소리 근데 안 땡겨 안 땡겨 그게 일명 침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어떤 대인관계적으로 커다란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했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을 치유하는 치유 과정에도 포함이 되고 좀 더 발전적인 목표를 가지신 분들의 어떤 공부 과정에도 그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욕망 부분을 교장님 다 알겠는데 솔직히 저는 뭐 저한테 잘해 주는 게 사랑이고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안 잘해 주면 별로고요 사람들이 관심 안 주면 제가 왜 사귀어야 될지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바로 이걸 이걸 손대지 못하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 왜 미래 내 인생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거나 내 인생의 현실에 주어진 당면한 현실 문제를 스스로 척척 해겨내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일까 라는 부분들의 그런 현실적인 인생 능력 인생 수행 능력 인생 경영의 능력을 상명학은 다른데서 구하지 않고 여기서 구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더 나은 부산 이 bron지 당면이 남성 인생 여기나 우한 인생 나 스스로 젊은 이제 감사합니다.